반갑습니다 이제 예제 문제 또 새로운 것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15일 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자연물체들 배웠는데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입니다 그러면 자 a b c d 라고 하면 자 먼저 이즘에서의 자 평행 상태죠 이즘에서의 mc 는 자 mc 시그마 mc 는 제로 입니다 왜 평행이니까 자 먼저 시계 방향은 어떻게 플러스 반시계 방향은 마이너스 라고 있죠 자 먼저 a 시계 방향 20 곱하기 3 입니다 맞죠 또 이거는 반시계죠 더하기 마이너스 p2 곱하기 5 또 이건 플러스죠 플러스 40 곱하기 7 른 60 마이너스 5 p2 플러스 4 7 28 280 은 340 마이너스 5 p2 따라서 5 p2 는 340 입니다 맞습니까 5 p2 는 340 입니다 이해하시겠네요 마이너스 따라서 p2 는 p2 는 얼마 68 킬로 뉴턴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얘기합니다 이게 맞을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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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죠 왜 우리가 합력이 합력을 구해야죠 합력을 이거 아닙니다 분명히 있는 오류가 남깁니다 분명히 이 부분을 보면 자 이 합력 이라는 게 하나 생깁니다 이해하시겠나요 그리고 이 합력 또한 정해 줘야 돼요 따라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 합력부터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합력은 이미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합력이 40 이다 그리고 어디 그리고 어디 이 지점으로부터 이 지점으로부터 얼마 4m 가 주어진다 다시 합력 40 이라고 되구요 합력 위치는 4 이게 있어야지 이게 구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따라서 이렇게 바로 식이 들어가면 100% 오류입니다 자 이제 다시 자겠습니다 시그마 m c 는 제로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얼마 20 플러스 곱하기 3 그 다음에 이게 40이 1m죠 여기서부터는 1m입니다 그러면 플러스 40 곱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p2 곱하기 5 플러스 40 곱하기 7 른 60 더하기 40 마이너스 p2 5 더하기 280 은 380이 되겠죠 p2 p2 5 는 36 40 플러스 마이너스 아 미안합니다 플러스 맞죠 맞는데 플러스 20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20 플러스 20 3m니까 3 곱하기 2는 60 플러스 60 또 이것도 r 밑에 주어지니까 1m니까 40이 1 맞죠 마이너스 p2 5 그 다음에 7 7m죠 47이 시계방향에 28 p2 5 380 맞나요 따라서 5 p2 는 380 p2 는 76 kN 이해하시겠나요 또 이제 시그마 fy 는 0 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냐 올라간다 플러스 내려간다 마이너스 따라서 올라가는건 20 내려오는거 얼마 p1 내려오는거 얼마 마이너스 40 올라가는거 얼마 플러스 p2 내려오는거 얼마 내려오는거 마이너스 40 0 따라서 20 마이너스 p1 플러스 p2 는 2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60 넘어가죠 76 그러면 p1 은 76 마이너스 76 마이너스 76 마이너스 16 따라서 p1 은 16 kN 하여튼 방향은 이거는 올라가는거 이거는 내려가는거 이해하시겠어요 자 검사만 알겠습니다 검사한 자 p2에서 만약에 p2에서 한다면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똑같이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구요 2022년 4월 15일 자 두번째 시간이었구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간 AM 9시 정각입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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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